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. 본부장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?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손성민 기자입니다. 정장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정으로 걸어옵니다.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겁니다.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지점 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김 씨가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만 총 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 가운데 약 350억 원 규모의 부정대출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어제 김 씨를 횡령과 사문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부당대출 혐의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임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손태승 전 회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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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